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0년 3월 학평, 가형 2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중심각의 크기가 1 라디안이고요. 둘레의 길이가 24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일단은 뭐가 나요? 중심각의 1 라디안이다. 말 그대로 각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일단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이 중심각의 크기는 결국 뭐랑 관계에 있다? 호의 길이랑 관계에 있어요. 즉, 일단은 이 부채꼴을 좀 하나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해당하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이 반지름 두 개와 그리고 호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. 됐죠? 그랬을 때 지금 이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라고요? 1이다, 이렇게 알려줬죠. 그러면 우리 뭡니까? 오케이, L이라는 것은 R 곱하기 세타니까 아, L은 R 곱하기 1 라디안이니까 아, L과 R이랑 같다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. 그랬을 때 지금 둘레의 길이가 24라는 것은 우리 둘레의 길이는 뭐예요? 그렇죠. 2R 더하기 L이 되잖아요. 얘가 24래요. 그런데 지금 각이 1 라디안으로서 L과 R이 같기 때문에 아, 여기에 L 자리에 R을 집어넣으면 3R이 24니까 R은 8이 되겠다. 그럼 당연히 L도 얼마가 되겠어요? 8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죠. 자, 뭘 구하래요?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랍니다. 우리 부채꼴의 넓이 공식 뭘 쓸까요? 2분의 1의 R, L도 있고요. 또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가 있죠? 뭐,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당연히 만족하는 답은 구할 수가 있겠다. 따라서 이 식에다 대입하면 결국 R과 L이 전부 다 얼마니까? 8이니까 8 곱하기 8이 되네요. 그래서 4가 되니까 4 곱하기 8 얼마다? 30이다. 됐죠? 그래서 만족하는 거 얼마? 30이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